만역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린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웃으지만 예전엔 미처하지 못해도 생각도 많이 하라고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넌 알듯 속은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친 도루미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마음들 끝이라고 없는 세상 속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